오늘 경기 처음으로 코트에 체크인하고 있는 피터슨입니다. 박찬혜의 인반 패스 처방이기 어렵게 살려냅니다. 헤어밴드를 하고 나서고 있는 피터슨이고요. 피터슨이 스트리를 해냅니다. 먼 거리, 석점! 피터슨! 이미 올 수도 피터슨은 이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석점을 성공한 바 있습니다. 25 대 23 역전을 만들었던 KGC고요. 바로 피터슨의 석점포가 힘이 됐는데 또 한 번 보여줍니다. 피터슨. 스크린 맞고 대각 석점. 정확합니다. 피터슨 3개 제 석점포. 3개 다 들어가고 있어요. 바꿔 맞췄죠? 지금 차과의 선수하고. 피터슨 먼 거리 정면. 이번에도 석점을 꽂아넣습니다. 자신감이 넘치는 피터슨입니다. 크루스 코트 패스, 전성현까지. 이번에는 어떨까요? 좀 길었습니다. 대박 양조기 잘 바랍니다. 그리고 피터슨. 정면 석점포. 김상규가 투입된 전자랜드? 피터슨 스크린 받고 스피드업. 더블컬러. 묘기를 보여줍니다. 기우가 오더라도 흠을 계속 본인들이 스스로 이어가지 못했던 턴오버였는데요. 결과는 또 한 번 피터슨이 알려줍니다. 석점포. 대단하네요. 미터슨 선수. 미터슨 선수. 그분이 오셨어요. 아홉 개 석점 시도 가운데 여섯 개나 보다 넣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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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